오늘 미션에 사랑을 좋아해요 자 보여주세요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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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좋아해 박았어 박았어 사랑을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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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좋아해 다시 돌아와라 돌아왔어 능력자 대단했어 다시 돌아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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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다 와 재밌다 이거 대박인데 제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번질나봐 번질나봐 떨려요 추석 떨린 게 아니에요 무대가 떨려요 올해가 우리 전 세계 팬분들이 보신다고 그러는데요 열심히 해서 우리 다른 팬분들도 많이 우리 목표는 일단은 알려야죠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돼요 아무 놀라요 천사에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아스트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트다이 안녕 저희를 사랑해주신 아리안의 여에게 빈이형과 빈이형의 빈이형과 빈이형의 여기 빈이형과 빈이형과 빈이형의 여기 빈이형과 빈이형의 여기 네 카메라 보고 한번 해주세요 그럼요 저희를 사랑해주신 아리안의 여기 빈이형과 진진이 형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